지난해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홈쇼핑 업계가 지난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유통업계 경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쇼핑 업계도 다양한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쇼핑 업계가 3분기 악화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일까지 발표된 CJ 온스타일, GS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에서 30%대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체들은 부진한 실적의 이유로 각각 송출 수수료, 판매 관리비 증가, 자회사 실적 부진 등을 들었지만 공통적으로는 업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과도기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네이버, 쿠팡 등 빅테크 신흥 유통기업들이 라이브 방송을 도입하며 커머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홈쇼핑 업계의 TV 채널을 통한 판매 경쟁력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반짝 실적을 썼던 상황과 달리 소비자들이 다시 백화점 등 오프라인 시장에서 구매를 늘리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은 쇼핑 플랫폼을 재편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CJ 온스타일도 모바일 강화 전략을 내세우며 라이브 커머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은 GS 리테일과의 합병으로 온오프라인 커머스 통화 플랫폼을 목표로 내세웠고 롯데 홈쇼핑은 커머스에 메타버스를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체 전략 상품인 PB 상품 마련 등 미래 성장 동력 찾기에 한창입니다. 홈쇼핑이 인터넷 쇼핑에 치고 오프라인 쇼핑에 치고 침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평면적인 구성이라든가 평면적인 송출 내에서 조금 벗어난 다양성이 있는 그러한 방송으로 변화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게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하는 게 가능하게 기술적으로 만드는 작업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어떨까 홈쇼핑 업계가 디지털 온라인 전환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체기를 겪고 있는 홈쇼핑 업계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